이분 안 왔는데 손끝이 장갑이 따뜻하긴 한데 손끝이 좀 어네 어네 아까하고 또 틀려 어? 아 저 인간들은 뭐 빗쟁이한테 저기 지금 시달리고 있나봐 저 안에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고 내가 마음이 안 좋아 안 해가면 잘 안 보여 어? 내 익힌 게 안 보일까 아무렴 좋아하는 노래 뭐 있쇼 비비각 씨 이 먼저도 그거 시켰지 않았어? 아뇨? 그치? 이 세상 끝나면 날까지 아 혜정 오빠 이거 내꺼에요 혜정 오빠 어 내 안의 눈물 누가 신청했어요? 어 해줄게요 어 비비각 씨하고 차우석의 내 안의 눈물 그 노래는 앞회가 앞회를 잘해야 돼 어 근데 어떤 분은 이 노래 내가 하니까 자기 딸을 배웠대 근데 앞회를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는 건데 그분은 이상하게 배웠어 너무 힘들어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게 노래라는 게 그래 처음에 배울 때 잘 배워야지 음정이 음정을 잘 못 배우잖아요 그러면 못 고친구나 인이 딱 배겨가지고 시끄러워 목소리 팔구야 목소리 줄여 시키야 가늘려 시키야 근데 우리 또 어 재희님 재희님 그리고 박경혜 박경혜님은 바빠서 박위도 못 들어오면서 이렇게 나오면 또 후원하시더라구요 재희님 소중한 개장원 짱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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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겄다는 홍다니 엄마 그렇지 자 한 번 더 박경혜님 짱미니 짱미니 먹겄다는 홍다니 엄마 자 비비각시하고 내 아래 눈물 다 두 개씩 해주세요 두 개씩 그 노래도 그렇고 다음 노래도 그렇고 아 손이 고마가지고 어머 돈 들으셨다 폴라마 누나가 못 내려가도 저거 못 들으실 것 같아서 비비각시 너 하나 먹어 너 하나 먹어 하차 후밴딩 챙겨줘야지 누나가 요거를 이제 뒤로 미는거야 아무것도 없는 척하는거야 이 세상 끝날 그 누굽낼수라도 당신은 기다릴대요 그렇지 당신만이 이렇게 내가 그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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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가슴을 담아있는데 우리 귀에만 우연이 아니에요 서로 간절히 원하는 열망으로 일어치워져 세상이 우리는 강한 모든 난 비비각시해요 이 세상 끝나면 그 눈에서라도 당신을 기다릴대요 홀없이 당신만이 내가 삶이 영원히 영원히 우리 감독님들 고생 많이 했어요 세상이 세상이 가만히 나 비비각시 다시 달려 이 세상 그날 그 눈에서라도 당신을 기다릴대요 그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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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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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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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